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BP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왠지 이정우 에디터 얼굴을 보니까 새해에는 좋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할 얘기도 좀 신나는 얘기를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할 이야기는 놀이공원 얘기입니다. 아 좋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놀이공원이에요. 1987년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예술놀이공원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독특해요. 루나루나인데요. 루나루나. 밤에만 여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낮에도 여는 것인데 이 놀이공원에 있는 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굉장히 걸출한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한 놀이공원이라는 점입니다. 참여한 예술가가 바스키아, 데이비드 호크니, 살바도르 달리 같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예술가들이 직접 손으로 그리고 디자인한 놀이기구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굉장히 우아한데 당시에도 조금 신선한 기획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졌었는데 이 놀이공원이 3개월만 운영하고 35년 동안 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워했던 곳이었는데요. 작년 12월에 LA에서 갑자기 깜짝 재오픈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놀이공원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기 있는 놀이기구 이거 누가 떼가는 거 아니야? 도난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일단 쟁쟁한 예술가들, 이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사람인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자, 루나루나, 이 놀이공원은 어떻게 탄생을 했습니까? 이 놀이공원은 1987년도에 처음 오픈을 했고요. 세계 최초 예술 놀이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성대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공원을 기획한 건 딱 한 명의 예술가였어요. 오스트리아 출신 예술가인 안드레 헬러의 기획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헬러라고 하는 예술가의 이름은 낯서시겠지만 이전에 날라다니는 조각작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서커스를 작품에 활용한다든지 혹은 불꽃놀이를 예술하고 결합시키는 작업을 해온 작가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작가예요. 이 헬러가 놀이공원을 보면서 회전목마나 그네 같은 놀이기구가 일종의 좀 거대한 움직이는 조각작품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놀이기구도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존재고 예술작품도 사람들한테 즐거움에 감정을 주니까 이들이 좀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1970년대부터 동료 예술가들한테 우리 놀이공원 만들지 않을래? 하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예술가 섭외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헬러의 아이디어를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었다라고 하고요. 나의 예술은 진지한데 놀이공원에 참여하는 것은 좀 나랑 안 맞는다라고 거절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예술가들과 함께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미셸 바스키아, 키스 헤링, 로이 리이텐슈타인, 살바도르 달리, 데이비드 호크니, 요셉 보이스처럼 우리한테 익숙한 예술가들이 있었고요. 또 당시에 활동하던 신인 예술가를 포함해서 32명의 예술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을 섭외하는 데 10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었다라고 해요. 오늘부터 저는 인내심을 더 길러볼게요. 섭외하는 데 대가 섭외에는 10년 정도는 걸린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놀이공원을 만들기로 같이 협의를 하고 본인들 작품하고 좀 잘 어울리는 놀이기구를 하나씩 맡았는데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경우에는 뮤지컬 극장을 맡았고요. 키스 헤링은 회전목마, 바스키아는 대관람차,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는 전시회라든지 박람회 같은 것을 진행할 수 있는 파빌리온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잠시 후에 좀 이 놀이기구들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놀이기구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완성도가 높게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려고 당시에 세계 곳곳에서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는데 또 보도도 많이 됐었습니다. 라이프지에서는 루나루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찔하고 눈부신 예술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렇게 많은 이들의 기대를 안고 개장을 했고 3개월 동안 상당히 뜨거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딱 3개월만 운영을 하고 중단을 하게 됐어요. 왜요? 너무 아쉬운데요? 이때 당시에 루나루나가 세계 곳곳을 방문하면서 전시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 독일에서 3개월을 하고 나서 다른 나라로 옮겨서 투어를 진행하자라고 했었는데 놀이기구를 떼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통 프로젝트가 아니네요. 그렇죠. 상당히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하고 소송 같은 법률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모든 투어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해요. 당시에 비엔나에서 이 루나루나라는 놀이공원 자체를 우리가 통째로 구매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독일 이후에 다른 투어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또 소송에 휘말리고 하다가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그렇게 루나루나의 모든 놀이기구들은 해체된 채로 텍사스 사막에 컨테이너 안에서 35년 동안 방치가 됐다라고 해요. 아깝다. 그런데 35년 동안 잠자던 놀이기구를 깨운 건 누구예요? 그걸 깨운 건 미국의 유명 래퍼인 드레이크입니다. 드레이크는 빌보드 선정 2010년대 가장 성공한 음악가라고 하는데요. 음악뿐만이 아니라 배우도 하고 프로듀서도 하고 크리에이티브 컬렉티브인 드림크루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드레이크가 루나루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건 누군가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컬렉티브인 드림크루를 포함해서 기술자, 예술인들과 함께 이 루나루나 복원을 진행했고요. 동시에 다큐멘터리 제작도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루나루나가 재오픈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루나루나 잊혀진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전시처럼 다시 돌아왔고 6만 평방피트 규모의 로스앤젤레스 동부지역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재오픈을 하면서 가장 맹점이 됐었던 건 처음 이 루나루나가 오픈했을 때 87년도 당시에 감성을 살리는 것이었는데요. 처음 개막했을 때처럼 야외 놀이공원으로 12월에 오픈했지만 야외 놀이공원으로 꾸몄고요. 그리고 야간이 된 이후에도 루나루나가 영업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쓰던 조명이 오늘날의 조명만큼 밝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때의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의 밝기를 구현하는 조명을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감성을 똑같이 구현하도록 했고 또 1980년대 유행했던 유로팝 히트곡들을 내부에서 계속 틀면서 당시에 노스텔지아를 자극하는 쪽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드는데 루나루나에서 만나볼 수 있는 노래기구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는 총 37개의 놀이기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선 대표적으로 5개의 놀이기구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뮤지컬 극장 엔첸티드 트리 라는 작품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목돈연구소에서도 전시 소개를 하면서 데이비드 호크니가 오페라의 호가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루나루나에서는 아예 뮤지컬 극장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호크니의 예술세계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특징이 수영장도 있었고요. 원근법도 있었고 또 카메라도 있었는데 호크니가 또 자주 그렸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숲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관에다가 숲을 그려넣으면서 호크니스러운 그 느낌을 자아냈고요. 극장 안으로 들어가도 똑같이 이 숲의 작품을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베를린 심포니 연주를 들을 수 있게 해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몰입형 전시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 오늘날 미디어 아트의 아날로그 버전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와 진짜 앞서갔다. 한 30년을 앞서갔다는 얘기인데 역시 호크니 금수저설.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 놀이기구 어떤 것 타러 가볼까요? 다음 놀이기구는 살바도르 달리의 파빌리온입니다. 이 살바도르 달리는 마찬가지로 이 파빌리온을 꾸미면서 외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본인 작품의 특징을 강조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달리는 회화 작품 외에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가구 디자인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었고요. 또 공간 디자인도 많이 해왔던 작가입니다. 이 건물 외관에 그려진 작품은 1939년에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살바도르 달리가 선보였었던 펀하우스의 드림 오브 비너스라는 작품의 확장 버전인데요. 이 겉부분도 굉장히 작품으로서 감상할 가치가 많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만화경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잘라진 거울들을 수차례 여러 개 붙여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게 구현을 해뒀고요. 달리기라는 인물이 초현실주의의 선구자였던 만큼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을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공간이 사실 인스타각. 그렇죠. 그 현대의 정말 젠지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공간인데 뮤지컬 극장도 받고 파빌리온에서 달리돔도 받고 이번에는 어디 가볼까요? 이번에는 바스키아의 놀이기구로 가볼 건데요. 이 바스키아는 우선 1970년대 뉴욕에서 활동했던 예술가입니다. 당시에 백인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던 미술계에 좀 해성처럼 등장한 흑인 작가였었고요. 본인의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린 그런 작품들을 주로 선보였었는데 루나루나에서는 관람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바스키아가 작품에 자주 그렸었던 본인이 흑인 예술가로서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도상들 그리고 글자들을 관람차에 하나하나 그려넣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건 이 관람차를 탑승하면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스키아가 직접 선곡한 마일즈 데이비스의 노래 투투라는 곡이 계속 나온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루나루나 놀이공원을 기획하고 헬러라는 인물이 바스키아라든지 예술가들한테 제안을 많이 했었다. 그게 10년이나 걸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스키아가 헬러의 제안을 듣고 나서 이 마일즈 데이비스의 투투를 저작권 허가를 받아오지 않으면 난 참여를 안 하겠다. 이걸 받아오면 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람차를 보면 사실 관람차의 사이즈 자체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우리가 월미도라든지 이런 교회로 나가면 탈 수 있는 그런 작은 놀이기구들처럼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관람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이공원을 내려다볼 만큼 충분히 높아서 87년 오픈 당시에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던 기구였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구나. 바스키아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힙한데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아까운 예술가가 갔다는 게 참 아깝다. 놀이공원 하면 관람차. 근데 다음 작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번째로는 이 놀이공원의 설계자인 안드레 헬러의 웨딩채플입니다. 이 웨딩채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놀이공원 안에 왜 웨딩채플을 만들었냐 하면 헬러가 사회 이슈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작가였어요. 본인의 사상을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웨딩채플을 선보일 당시였던 1987년도에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러가 이 점에서 착안을 해서 누구와든 무엇이와든 무엇이든 결혼할 수 있는 채플을 제작했다고 해요. 여기서는 이성애자라든지 동성애자 커플은 당연하고 본인이 사랑하는 물건과도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결혼식 비용은 1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네. 이 루나루나의 입장을 하면 주는 안내책자에 웨딩채플의 광고문이 있는데요. 슬로건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이제 루나루나에서는 참치를 좋아하더라도 사랑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참치는 사랑인데 뭘 잘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신발, 까마귀, 자전거, 물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당신이 원하는 이와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작품이었고요. 이번에 재오픈하고 나서도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고 해요. 난 뭐랑 결혼해야 되지? 저는 커피랑 결혼할까 지금 잠깐 고민을 했어요. 자, 놀이공원에서 하는 결혼식이다. 이것도 정말 만약에 이거 우리나라에 있다. 그럼 결혼하는 커피 하면 10만 명씩 나올 거예요. 주말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놀이기구로 가볼까요? 마지막으로는 키스웨링의 놀이기구로 가볼 건데요. 이 키스웨링은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팝아트의 대표 작가 중에 한 명이죠.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시작을 해서 거리 예술가에서 미술관까지 진출한 몇 안 되는 작가인데요. 이 키스웨링의 작품을 보면 약간 픽토그램을 보는 것처럼 좀 단순한 느낌인데 그리고 또 제목도 대부분이 무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을 보고 뭔가 심오하게 생각하거나 사유를 하거나 하기보다 직관적인 즐거움을 주려는 작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약물 남용이라든지 에이즈, 동성애자, 핵종말 같은 좀 금기시되는 주제를 다루는 고도로 정치적인 예술가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루나루나에서 키스웨링이 선보인 회전목마는요. 그의 그림 속에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자유롭게 탈 수 있게 제작을 해뒀어요. 그런데 이거 좀 검색을 해보시면 사진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타는데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사진을 보면 이 놀이기구를 서서 타거나 혹은 돌아다니면서 타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거 또한 역시 키스웨링의 그 거리 예술가의 자유로운 면모와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스웨링의 이 회전목마 보고 있는데 사진에서 보니까 악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그 모티브. 이 악어 타보고 싶다. 지금 몇 명이 탄 거죠? 한 5명이 같이 탔는데 악어 머리에 탄 아이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악어 머리에 내가 타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높게 설계되지 않아서 아무렇게나 타다가 막 뛰어다녀도 그렇게까지 위험해 보이진 않거든요. 한 번쯤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루나루나가 해외 투어 하려다가 못하고 35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해볼 생각은 없대요? 이제 다시 한다고 합니다. 오 드레이크 플렉스. 네.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고 올해 3월까지 일단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투어를 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 어디를 갈지는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LA에서 처음 오픈을 했을 때도 조금은 게릴라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탁 공개를 했던 터라 이후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운 좋게 이제 맞아 떨어져서 이곳을 방문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수는 없습니다. 아 왜요? 타게 해줘요. 사실 탈 수는 없고 이제 만지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전목마라든지 그네나 대갈람차 같은 그런 탑승형 놀이기구들 때문인데요. 이 기구들을 이제 다시 35년 만에 꺼내면서 철저하게 복원을 시켰고 또 완벽하게 작동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안전 기준에는 이 기구들이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이제는 오늘날에는 안전하지 않은 놀이기구가 된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은 이번에 루나루나 복원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쪽의 목표가 완전한 현대미술 놀이공원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LA에서는 35년 만에 첫 개막이었기 때문에 기존 놀이기구들을 완전히 그때의 감성으로 복원하는 데 집중을 했지만 조금 일종의 타임캡슐을 여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왔지만 향후 새로운 기구들을 더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얘기한 것이 제프 쿤스의 롤러코스터 혹은 신디 셔먼의 펀하우스 아니면 데미안 허스트의 스낵바 같은 기획들을 더할 예정이라고 이거 너무 심각한데?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시도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거나 긍정적인 경험을 주거나 혹은 어떤 종류가 됐던 그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루나루나가 단순한 놀이공원을 넘어서 예술로서 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레이크 천재인 것 같아요. 이거 인수해서 만약에 여기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프 쿤스, 데미안 허스트 이거 상상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엄청 기대하면서 진짜 탈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길 기대해볼게요. 지금까지 비티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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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